시간이 다가서 차가파 차가파 형 조심해 조심해 다가야 저기 적어 어 슥슥 어 어 어 어 어 잘 물릴 수 있어요 잘 물릴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하다 얘는 되게 느리다 그냥 털 없는 거미처럼 느껴져요 대형 거미 얘는 되게 느려 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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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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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만 잠깐만 잡아봐 잡아봐 어떻게 잡아봐 아니 여기 엉덩이 누르고 있어 네가 떨어뜨리기로 하면 돼 어 야 어 맞아 어 맞아 어 어 어 어 어 얘네는 그냥 발견하면 다 잡는 건데 봐봐 봐봐 둘이 두려워 얘가 지가 강해서 그런가 그런 거 그런 거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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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t 에게 티풀 테리어 한번 물맬 놓챤 신발 신발 끝까지 안나 아 어 질기 진짜 한번 물맬 안 되겠다 한 번 물리면 끝까지 안 난다는 말입니다 신호는 한 번씩 계속 성우 형! 조진 형! 성우 형! 조진 형! 광이! 지은이 나! 견욕 생겼다 뭐야? 콧구름 차려 콧구름 차려 이거 물리면 콧구름 차려 신발 물어서 안 놔가지고 그냥 신발 벗고 안 놔 아니, 이게 그 코코넛 나무 올라가는 게 되게 느려 외계인처럼 느려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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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그날의 장어가 다른 거구나 우리 계속 진짜 저녁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한 번 물면 안 나 역시 아, 조심해 신발까지 삶아야 될 것 같아 우와! 아! 근데 막대기로 써먹다 두고 오면 우리 삶은 제 좀 해서 봐 뭐 어떻게 해 신발 입는데 집게 해 우와, 진짜 겉대기 묵는 거야 지금? 오빠 신발 같이 우와, 우와 어? 어떻게 어디 가? 우와 우와 인심이 엄청나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둘이 악수했다 그냥 물먹고 삶으면서 어? 물먹고 삶고? 여기다가 삶을까? 삶을까? 그래, 이 냄비에다가 삶으면 되겠다 이렇게 와, 나 이거 처음 봤어 나도 나도 그래 준비하자 그래 우리 바로 먹자 어 배고 죽겠어 이게 물로 일단 수술해 와, 뺐어, 뺐어 좋아 좋아 그, 크, 크, 크 고단 보다 차려 있음 설탕 반지부터 수다 식사 한글자막 by 한효정